1. 휴먼 스케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인간 척도와 동작 범위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실내 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실내 디자인은 미술의 한 분야로 미적인 측면에서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을 의미한다. 3. 상점의 동선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고객 동선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짧게 계획한다. 4. 호텔 운영의 중심부로서 인체의 두뇌에 비유할 수 있는 호텔 운영의 중추가 되는 곳은 2. 프런트 오피스 5. 실내 디자인의 초기 단계 작업인 프로그래밍의 내용이 아닌 것은 4. 가구 소품 등의 세부 디자인 요소 설정 6. 디자인의 모티브 가운데 인간과 동물, 식물과 같은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유추되는 것과 관련된 접근 방법으로 맞는 것은 3. 유기적 모티브 7. 다음 중 사무소 건축의 화장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1. 대변기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8. 주거 공간의 아동실 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아동실의 조명은 밝은 것이 좋으며 형광등으로 전체 조명을 하고 어떤 경우든 국부 조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9.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요소들의 반복으로 디자인의 시각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통제된 운동감각을 의미하는 것은 4. 리듬 10. 점의 성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점은 어떤 현상을 규정하거나 한정하고 면적을 분할한다. 12. 다음 중 공간을 분할하는 데 있어 심리도덕적 구획에 사용되는 요소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이동벽 12. 다음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은 2. 미스반데어로에 13. 조명 계획에서 빛의 분광 특성이 색의 보임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4. 연색성 14. 침대의 종류와 크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 킹 2300 곱하기 2300mm 15. 형태 지각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2. 접근성이란 가까이 있는 시간 요소들을 패턴이나 그룹으로 인지하게 되는 특성을 말한다. 16. 다음 중 공간의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 공간을 형성하는 부분과 설치되는 물체의 평면상 매치의 계획이다. 17. 천장과 더불어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적 요소로서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적 요소는 4. 바다 18. 의자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형식으로 화장이나 작업 보조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의 작업이나 휴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스툴 19. 천장을 확산 투과 혹은 지향성 투과 패널로 덮고 천장 내부의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보기 좋게 배치한 것으로 천장면 전체가 발광면이 되고 균일하며 높은 조도에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는 건축화 조명은 1. 광천장 조명 20. 강연, 콘서트, 독주, 연극, 공연 등에 적합하며 연기자가 일정한 방향으로만 관객을 보는 극장의 평면역은 3. 프로시니어명 21. 아령의 무게를 가볍게 보이게 하고 보다 경쾌한 느낌을 주어 운동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 다음 중 아령의 표면색으로 가장 적합한 색은 2. 밝은 노랑 22. 다음은 갑업 혼색의 삼원색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맞게 나열한 것은 1. 화이트 옐로우 레드 23. 잔상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2. 수술실 벽면을 청록색으로 칠하는 것은 잔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24. 저드의 색채 조화론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2. 비모호성의 원리 25. 다음 중 추상체와 간상체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망막의 중심부에는 간상체가 주변 망막에는 추상체가 분포되어 있다 26. 실내 배색의 일반적인 원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걸레받이는 변화를 주기 위해 벽색과 현저히 구별되는 색상의 고명 도색이 좋다 27. 문스펜서 색채 조화론에서 미도는 일반적으로 얼마이며 그 배색이 좋다고 하는가 3. 0.5 28. 오스트발트의 조화에서 5IC 11IC 색으로 배색되었다면 어떤 조화의 유형인가 4. 등가색환 조화 29. 다음에 먼색이호로 표기된 색상 중 가장 유목성이 높은 색상은 4. 시발 30. 같은 색상이라도 큰 면적의 색은 작은 면적의 색보다 화려하고 강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1. 메스 효과 31. 색감각을 표현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1. 회색 가방은 검정색 가방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32. 코각과 색채의 연결 중 오른 것은 2. 노란색에서 레몬 양을 느낀다 33. 영해음홀즈의 색각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적, 녹, 청자를 느끼는 색각 세포의 혼합으로 모든 색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일명 삼원색설이라 한다 34. 다음 중 주형의 모래는 어둡고 용해된 철의 빨강색은 반대로 강하여 눈을 자극하는 힘이 강해 노동자의 눈을 버리기 쉬운 주물 공장의 색채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bg 35. 색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3. 색채 환경 분석 36. 오스트발트 표색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2. 혼합하는 색량의 비율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37. 다음 유체색의 수식형용사 중 가장 채도가 높은 것은 2. 선명한 38. 다음 중 정육점에서 싱싱해 보이던 고기가 집에서는 그 색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3. 색의 연색성 39. a와 b는 같은 색이지만 면적의 대비로 인해 다르게 보인다 다음 중 보완 방법으로 바른 것은 1. b의 명도를 높인다 40.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추상체와 간상체가 작용하여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는 2. 방명시 41. 물체를 위치시키는 동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최초 반응시간은 이동거리에 따라 다르다 42. 일반적으로 vdt의 사용에 있어 적당한 주변의 조도는 3.300에서 500 럭스 43. 다음은 시각적 표시장치와 조종장치를 포함하는 패널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CDBA 44. 머리둘레의 인체 측정 방법에 있어서 눈썹보다 높은 위치에서 3번 측정하였을 경우의 기준이 되는 것은 2. 가장 큰 치수 45. 공기 중에 흡수되는 음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점음원으로부터 받은 음의 강도는 3. 거리의 역자승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46. 눈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광수용기는 간상세포와 추상세포로 나눌 수 있다 47. 다음 중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을 나타내는 것은 3. 룩스 48. 다음 중 계기판의 지침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49. 다음 중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좌우하는 사용환경 요인으로만 열거된 것은 1. 온도, 습도, 조명 50. 다음의 그림과 같이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신체 부위의 동작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굴곡 51.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보통 휴식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만성피로라 한다 52. 다음 중 실내에서 반사율이 가장 낮아야 하는 곳은 4. 바다 53. 사람의 신체 모양과 크기를 수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인체를 계측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분야는 3. 인체 측정학 54. 혀가 느낄 수 있는 미각의 강도가 가장 큰 맛은 4. 쓴맛 55. 인간공학적 부품 배치의 원칙이 아닌 것은 3. 가격별 배치의 원칙 56. 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낮은 비용과 높은 신뢰도로 인간 음성의 합성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 중 음성 합성 체계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암호와 합성 57. 시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반응시간 58. 외부의 자극과 인간의 기대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양립성 59. 사람들은 매 순간 물체들로부터 받는 감각 정보들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안정된 특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지각의 향상성 60. 음의 높이, 무게 등 물리적 자극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감각기관의 변화 감지역은 사용되는 표준 자극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4. 월버의 법칙 61. 철강의 부식 및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방식법 중 아연 비복은 대기 중에서는 침식되기 쉬우나 바닷물이나 염소가스 등에 대해서는 내구력이 높다 62.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시석고를 넣는 주된 이유는 3. 응결 속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63.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 주로 수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동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2. 콘시스턴시 64. 상온에서 유백색의 탄성이 있는 열가소성 수지로서 얇은 시트로 이용되는 것은 1. 폴리에틸렌 수지 65. 다음에 석고 보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식이 잘 되고 충해를 받기 쉽다 66. 재료의 성질을 나타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연성 재료를 두들길 때 각편으로 열기 펴지는 성질 67. 점토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타일과 내장 타일은 숙식법으로 외장 타일과 바닥 타일은 건식법으로 제조된다 68. 목재의 절대건조 비중이 0.8일 때 이 목재의 공급율은 2. 약 48% 69. 목재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납축 및 인장 강도는 능력 방향이 석류 방향의 수직인 경우에 최대가 된다 70. 다음 바른벽 재료의 분류와 역할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바탕 재료, 시공성, 균열, 탈락 방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재료이다 71. 알루미늄의 일반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상온에서 판 선으로 압연 가공하면 경도와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 연신율이 감소한다 72. 도료의 저장 중 또는 용기 내 방치 시 도료의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는 현상의 발생 원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3. 부적당한 신화로 희석하였을 경우 73. 시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콘크리트 면에 도장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느 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3. 함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74. 목재 및 기타 식물의 섬유질소 편의 합성수지 접착제를 도포하여 가열 압착성형한 판상 제품은 4. 파티클보드 75. 다음 각종 유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3. 접합유리는 단열, 방음, 결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유리이다 76. 다음에 석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은혜암은 강도, 경도 비중이 크고 내화력도 우수하여 구조용 석재료 널리 사용된다 77. 다음 미장재료 중 수경성 재료인 것은 3. 석고 플라스터 78. 격량기 포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성이 낮다 79.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80. 다음 중 소성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2. 자기 81. 방화구액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0층 이하에 치는 바닥 면적 1500의 미인에마다 구획할 것 82.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내화력이 크므로 내화 피복이 필요하지 않다 83. 서양 건축약식의 순서가 가장 올바른 것은 3. 그리스 로마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리네상스 바로크 84. 다음 중 소방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휴대용 비상 조명 등 85. 다음에 벽돌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내 쌓기는 길이 쌓기로 하는 것이 좋으며 내미는 한도는 2.5b 한도로 한다 86. 다음 중 조적조에서 벽체의 두께를 결정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벽사키법 87. 조선시대의 목가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모시나 접착제에 의한 결구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88. 주심포식의 건물의 구성 부재가 아닌 것은 2. 평방 89.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일방향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야 하는가 2. 100mm 90. 그림의 업무시설 건축물의 최소 승용 승강기의 대수는 2. 2대 91. 옥내 피난 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2. 불연 재료 92. 목재의 이음 및 맞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공작이 복잡한 것을 쓰고 철물 보강은 하지 않는다 93. 고딕 건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펜덴티브 동과 도저레트가 발달하였다 94. 등분포화 중이 작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1. 보의 양단부 95. 다음 중 철골보에서 스티픈어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외부 플레이트의 좌굴 방지 96.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등의 계단에서 난간 및 벽체 등에 설치하는 손잡이는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최소 얼마 이상 나오도록 하여야 하는가 3. 30cm 97. 다음 중 건축가와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릴코르비지의 국외나임미술관 98. 다음 중 조립식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 부적합한 것은 4. 부품화가 불가능함으로 공장에서의 대량 생산이 힘들다 99.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의 피난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2.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100. 건축허가 또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 저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1.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일반 목욕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102. 건물의 열평형 유지와 가장관계가 없는 것은 4. 결로에 의한 열 손실 102. 학교의 채광 설계 시 300을 UX에 조도를 얻을 수 있는 주강율은 4. 6% 103. 외단열과 내단열공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1.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실온 변동을 적게 할 수 있다 104. 바닥 충격음에 대한 차음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에 단열 침을 설치한다 105. 건물 실내의 환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 유출구에 비해 유입구의 크기를 증가시킬수록 환기량이 크게 증가된다 106. 다음 중 일반적으로 주파수 분석에 사용되는 주파수가 아닌 것은 3. 3000Hz 107. 건물에 있어 다음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벽, 천장 등의 재료는 열관리율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108. 계단 등에 사용되며 위, 아래 어느 쪽에서도 점멸 가능한 스위치는 2. 3으로 스위치 105. 다음 중 천장구가 높은 건물에 가장 적합한 안방 방식은 4. 복사 안방 110. 실내 음향 계획에 관한 기술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4. 무대부는 가급적 흡음 재료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112. 위생기구 배수 측에 설치되는 트랩의 봉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수격 작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112. 같은 주파수 음의 간섭에 의해서 입사음파가 반사음파와 중첩되어서 음압의 변동이 고정되는 현상은 2. 정제파 현상 113. 절대 습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위 중량의 건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혼합물의 기 114. 물체로부터 열방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물체가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방사하는 능력은 재료 내부의 성질을 따른다 115. 포화 공기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주어진 온도에서 최대한의 수증기를 함유한 공기 116. 다음 중 빛에 의한 반사율이 가장 큰 것은 2. 크림색 리노림 117. 빛 환경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편의감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광원의 휘도를 높게 하여야 한다 118. 소음평가 방법 중 배란액에 의해 제한되었으며 옥타브 분석법에 의한 소음어용치로 실내 소음어용치로 사용되는 것은 4. NC 119. 다음 중 음향 장애 현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음해 찬양 120. 주방 화장실 유해 발생 장소에 가장 적합한 환기 방식은 3. 끝 출시 119. 빼앗아 158. 159. 209.